5, 4, 3, 2, 1 첫 번째 갤럭 리서치 점수입니다 두 번째 광산처럼 점수입니다 마지막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자 이제 최종 집계 결과입니다 2003년 7월 둘째 주 생방송 음악 캠프 1위는 보아입니다 네 보아씨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 음악 캠프 1위가 보아씨가 되셨네요 보아씨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쉽게도 보아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상은 저희가 대신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춘천 MBC 창사 35주년으로요 강원대 백령 예술회관에서 75분간 함께 했는데요 오는 25일 춘천 공지천에서 춘천 MBC 35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콘서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춘천 시민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방송 음악 캠프 상반기 결산 빅텐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정말 7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네 다음 주엔 정말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좀 특별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했고요 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엔 MBC 스토리에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7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10분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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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